안녕하세요 우정글스 입니다 오늘은 얼마전에 프로크리에이트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로운 기능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텍스트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건데요 텍스트 기능을 한번 해보면 우정글씨라고 입력을 했구요 그리고 여기 스타일판집을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원하시는 서체 를 선택하시고 크기 조정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간격 조정도 가능하고 자간 그리고 행간도 이렇게 두 줄이면 행간 조정도 가능하고 불투명도 까지 이렇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 변화는 이렇게 바로 여기 색상표에서 바로바로 바꾸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이렇게 밑줄 긋기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원하는 그런 글씨를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사용하고 있는 폰트가 있어서 그걸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하시는 폰트 중에서 저는 이제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주화체 주화체를 한번 다운받아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배달의 민족 폰트 주화체 다운로드가 있어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저는 여기 TTF 윈도우용 다운로드를 한번 눌러봤어요 그러면 여기 우측 상단에 화살표 모양이 있거든요 여기를 눌러주시고 프로크리에이트에다가 복사를 하셔도 되고 파일에 바로 저장을 하셔도 돼요 파일에 저장을 하시면 프로크리에이트에서 불러오기를 하셔야 되고 여기 프로크리에이트에다가 바로 복사를 누르시면 여기 폰트가 바로 적용이 돼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배달의 민족 주화체라고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여기 서체 불러오기도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파일들을 클릭하셔서 불러오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는 것을 편집하시고 싶으시면 여기 A, 텍스트라고 적혀 있는 곳을 클릭을 하시고 텍스트 편집을 눌러주시면 다시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만약에 글씨를 쓰실 거면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자판을 치시면 되겠죠 키보드로 이렇게 입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여기 레스터화 레스터화 이 기능까지도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또 볼 만한 게 공유 기능에서 레이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편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레이어 하나하나를 저장을 하고 그렇게 공유를 하고 편집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레이어를 자체를 그 레이어마다 하나하나씩 파일로 저장하실 수도 있고 PDF로도 만들 수도 있고 움직이는 GIF 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GIF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저도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안고 얘를 데리고 왔구요 여기에서 저는 이 고양이의 눈 모양을 좀 바꿔보려고 해요 얘를 먼저 이제 복세를 해주시고 밑에 레이어를 꺼줘야겠죠 그리고 레이어에 눈을 이렇게 지운 다음에 이런 모양도 한번 해보고 다시 레이어를 하나 복제를 해서 밑에 꺼는 또 끄고 그 다음에 눈을 지우고 또 다른 눈 모양으로 또 그려 줄 거에요 지금 한 다섯 가지를 할 거니까 미리 얘를 복제를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위에 레이어는 끄고 여기 세 번째 레이어에서는 하트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얘를 레이어를 닫아주고 이 네 번째 레이어에서는 요런 모양으로 지금은 테스트하는 거라서 아무렇게나 그릴게요 이렇게 또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레이어를 다 켜 주시고 그리고 동작에서 움직이는 GIF 눌러 주시면 초당 프레임을 적절하게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3 정도로 해 볼게요 이렇게 눈 모양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이렇게 눈 모양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초당 프레임을 더 높이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이렇게 더 느리게 하면 아주 천천히 눈 모양이 바뀌고 있어요 저는 3 정도로 해서 전체 해상도로 해 볼 거고요 만약에 배경이 투명한 걸로 하시고 싶으시면 투명으로 해 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투명한 배경 말고 하얀색 배경으로 해서 전체 해상도로 해서 이미지로 저장을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방금 해 본 거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이모티콘 처럼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움직이는 GIF를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NG 파일을 예전에는 하나하나 이렇게 클릭을 해 가지고 저장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해서 레이어 공유해서 PNG 파일 이렇게 눌러 주시면 여기 아래쪽에 다섯 개의 이미지 저장 얘를 클릭해 주시면 그리고 여기 여기에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하나 저장이 다 됐어요 오늘은 이렇게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텍스트 추가 기법이랑 그리고 GIF 움직이는 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